공병호 TV의 공병호 더물게 이런 의견을 남기시는 분 계십니다 일본의 지방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을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보게 됩니다 한일관계에서도 민족감정이 아주 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기고 지는 문제로 한일관계를 바라보게 되죠 문재인 정부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혹은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발언이나 슬로건들이 다 국민들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지극히 정치적인 수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일 전쟁은 본격화된 것은 아닙니다 초기의 예상과 달리 아외발 수출 규제는 일단 언포 수준에서 머무고 있습니다 단 세계 품목에 대한 공세에 거쳤을 뿐이고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격적인 경제 전쟁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올해 안에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들이 매각 조치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경제 전쟁에 버금갈 정도의 1차, 2차, 3차 타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매각되기 이전에 어떻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한국인들의 주어진 과제입니다 처음에 예상한 것처럼 한국을 빠르게 옥죄지 않고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남기게 된 데는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상외로 한국의 일반인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고 봅니다 아마 일본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일반인들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된다 아마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인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일반인들의 대일 감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런 종류의 하나의 고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초강경책으로 한국을 밀어붙여서 한일관계를 파탄 내는 일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반성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낫겠다 이런 점 이런 세 가지 점이 일본이 초기에 예상되었던 것처럼 급하게 한국을 옥죄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이기고 있다는 생각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다, 진다는 표현 자체에 경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긴다,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생각하면 장기전은 나갈 것이고 우리가 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조수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지금 일본을 이기고 있느냐 이게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신문에서는 계속 일본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일본이 뭐가 타격을 받았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교적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신장섭 교수가 매일경제신문에 금융시장에서 완피한 한일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목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칼럼이 나온 시점이 8월 중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그런 칼럼입니다 그러나 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융시장에서 한율과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한일전에서 한국이 완패했다 둘째 이번 대결이 한일전처럼 시작됐지만 지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와 투기세력 간의 전쟁으로 전선이 급격히 이동해 있다 물론 8월 중순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융지표를 보자 원화합률은 달려당 1200원을 뚫고 한대 1230원 가까이 치솟았다 7월 1일 이후 약 5% 절하된 상태다 반면 예나는 오히려 강세로 갔다 달러 대비 2%가량 절상됐다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코스피는 달러 가치로 15%가량 폭락했다 일본의 니케이지 수는 4% 정도 떨어진 데 거쳤다 글이 발표될 8월 중순에는 코스피 지수가 2000 이하였고 지금은 2000을 넘어서 2091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를 통해서 금융시장이 실물시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빼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환율전쟁 한일 갈등 북한 핵미사일 위기 그 다음에 수출 부진 그 다음에 내수침체 등이 중첩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다방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부터 명분이 없었던 전쟁에 매달린 나머지 불확실성을 높이는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자신이 안 본다고 던져볼 필요가 있죠 신장석 교수는 이런 경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투기 세력은 피냄스에 맡은 상어처럼 약한 고리를 찾아 숏 공격을 전개한다 이 공격으로부터 경제를 지키는 방법은 한국이 그렇게 약한 고리가 아니고 숏 공격을 잘못하면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외환 보유액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루 외환거래가 5조 달러를 넘는데 4천억 달러를 막으려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한국 정부만 우습게 보일 여지가 있다 신장석 교수가 외부인 시각에서 내리는 조언 중에 마지막 부분은 내가 보기에 유일한 대응책은 미국과 일본의 금융협력을 빨리 복원하는 것이다 혼자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우군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돌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일관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니고 이미 일본 측에서 우리한테 공을 던진 거죠 당신들이 선택하면 된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한일관의 어느 정도 묵시적인 그런 합의라는 것이 있죠 한국인들로서는 다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신장석 교수의 결론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과 전쟁을 지속한 것은 자살행위다 금융시장에서 완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퇴각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 장수가 패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들을 전쟁터로 내몰면 인명과 재산 피해만 커질 뿐이다 물론 이런 대처 방안에 우리가 패했다 이런 대처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조언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귀는 우리가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위기가 닥치기 전에 1차, 2차, 3차 방어선화를 견고하게 준비하고 또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로선 시간을 끌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1965년도 한일협정의 기본터를 존중한다는 입장만으로도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 그 불확실이 제거됨으로써 곧바로 우리가 협력관계로도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위기사항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방송을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한일관계, 지금 한일 갈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익히 아시리라 보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준수해야 되고 또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신장석 교수의 이야기는 금융시장에 가난한 한국이 이긴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우리가 한 번 정도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좋은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